이렇게 대야가 있잖아, 작은 대야를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와, 그리고 하나는 큰 대야를 이렇게 놔, 그리고 하나는 온탕물을 가져오고, 하나는 냉탕물을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섞어. 나 그렇게 한 번 놀았는데. 처음에 난 바구니 마카롱 마냥 겹치고 올라타려고 댕질하는 것인데. 이제 언니들이랑 같이 가면은, 사촌 언니들이랑 같이 가면 언니, 언니가 냉탕을 맡아, 내가 온탕을 맡을게 이러면서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두 개 섞었는데. 물 온탕을 올리다가 할아버지한테 긴장 마주. 재밌었는데. 탐났잖아. 냉탕에 다이빙은 안 하죠.